책에 보시면은 하늘이 있고 담벼락이 있고 좀 약간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비슷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상단쪽이 조금 밝고 이렇게 하단이 어두울 곳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좌우가 차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뒤로 뒤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완전히 뒤로 이 담장 뒤로 옆으로 아무것도 없고 뻥 뚫려 있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밝겠죠 지금은 골목길이다 보니 다소 어두울 수도 있어요 좀 어둡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담장 이런식으로 바다가 또 어둡겠죠 바닥색을 좀 더 어둡게 그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선 안에서 전부 다 동일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닥과 벽을 조금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연결 빛이 옆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낮이잖아요 낮에서는 빛이 옆에서 오는 경우가 없어요 옆에서 온다는 거는 네 아시겠지만 저녁이란 뜻이죠 저녁에는 색감이 이렇게 되지 않겠죠 물론 빛도 옆에서 오진 않겠죠 사선 위쪽에서 된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쪽 창문 안쪽은 어둡겠죠 밤이면 반대로 창문이 밝겠죠 불이 들어와 있다면 오쇼 아 아니 아 자, 먼저 반대쪽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담장의 색은 좀 어둡겠죠? 약간 붉은 벽돌이 좀 섞여있는 벽이다 생각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색을 채워주시고 레이어는 분리되어있죠 자, 여기서 먼저 낮은 멀리 있는 물체가 더 밝아요 빛의 노출이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 가까운 곳은 더 어둡고 어둡거나 혹은 진한 색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벽에 기본적인 색의 변화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까운 곳은 더 어둡게 점점 어두워지게 사실 우리가 여기가 어두운 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본래 색일 수도 있죠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곳이 빛의 노출이 많아서 더 밝아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어두운 색으로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쭉 조금만 이렇게 그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 한 개 자,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또 선을 하나 추가 그리고 그 복사한 레이어 두 개를 합쳐주세요 컨트롤 E 이렇게 합쳐지죠 이거를 다시 복사 자, 이렇게 간격 맞춰주시고 간격 비율 잘 맞추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E 해서 묶고 레이어 묶음 다시 컨트롤 J 눌러서 다시 복사 자, 이렇게 하면 계속 늘어나죠 선이 이렇게 벽에 들어갈 소스를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대략 지금 선 개수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선 개수가 많을수록 벽에 벽돌의 숫자는 좀 더 많아지겠죠 촘촘해지거나 자,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 예, 수직선이 더 필요하겠죠 수직선 한번 꺼보겠습니다 하나 자, 여기서 요령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레이어를 따로 분리하시고 수직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요 선을 지우시고 지우시는 거는 뭐 방법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요 여기 선 하나 또 다시 복사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매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복사해서 또 다시 복사 붙여라 이렇게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잘 나오고 권하고 권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벽돌의 소스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다 엽쳐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겠습니다. M 누르시면 도형 툴이 나고요.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G에서 복사하시고 아래에 필요하지 않은 레이어는 잠시 꺼두시고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 소스를 가지고 이 벽에 있는 휨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먼 거리, 먼 쪽에다가 끝 지점을 딱 맞추시고 일단은 컨트롤 T를 누릅니다. 트랜스폼 툴로 넘어가는데 이때 수직부터 맞추세요. 먼 거리 수직부터 맞춰놓고 그다음 가까우죠. 이렇게 휘어있는데 지금은 안 맞잖아요. 무시하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투시만 맞추시면 돼요. 투시와 수평만 맞추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아래가 아래 위아래가 부족하죠. 이때 이제 조금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만 맞춰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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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자 이때부터는 워프 툴로 휘어 보겠습니다. 에디트 트랜스폼 워프 워프를 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쪽부터 힘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을 땡기면은 이쪽이 왼쪽 위를 땡기면 이쪽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까운 타겟을 잡고 움직이시는게 좋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에 자장 가까운 타겟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화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금씩 반복을 하시면서 이쪽도 좀 올라가야겠죠. 쭈욱 쭉 접어 올리시고 이쪽도 쭉 내리고 여기는 다시 올리고 자 이렇게 몇 번만 만지시면 바로 맞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휘어져 있는 벽에 이렇게 선을 정확하게 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벽을 자주 그려 그릴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졌으면 지금 이 선이 있는 레이어를 여기 있는 레이어 보티지 값을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렇게 희미하게 약하게 40%에서 50% 정도 줄여주시고 부담섭지 않은 정도로 톤을 맞춰주시고 레이어를 새로운 생성 후 다시 위에 이제 제대로 된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톤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전에 단계에서 약간 희미한 그 어두워선이지만 좀 희미하게 들어가 있죠. 그쪽 그쪽에다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두운색이 포인트를 주시는 겁니다. 터치를 터치를 이렇게 선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틈을 그리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어두운 틈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어두운 쪽에 이렇게 어두운 지적을 찍으면서 한번씩 힘을 보태주시고 자 이렇게 좀 대략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이렇게 돌에 어두운 색으로 돌에 약간 기울 기울 면 아니면 살짝 비스듬하게 꺾였거나 기울거나 아니면 조금 파손되거나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어두운 색에서 기존 어두운 색에서 지금 오퍼시티 값이 50%입니다 50%의 오퍼시티 값만 가지고 돌의 코너 쪽 또는 모서리 전체를 이렇게 터치해 주셨고요 이렇게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돌의 질감을 내는 것이 꼭 이렇게 모서리만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돌 한 장 한 장을 생각하시고 돌 한 장에만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터치가 이쪽 이쪽도 오라고 같이 넘나들으면서 가는 것 터치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겹쳐지는 터치를 주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꺾여있는 느낌이 나죠 또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길게 지금 해주는 터치는 그렇게 그림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건의 밤에 이렇게 여기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더 이상 rose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넣지는 않을게요 간략하게 밝은 선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나 밝은 면을 추가합니다 모서리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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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색으로 감조하면 되겠죠? 빛은 다 위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 팁을 드리자면 손에 있는 레이어가 있으시죠? 손에 있는 레이어를 살짝 지워주세요 지우는 것도 질감이 됩니다 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닌 이상은 반듯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자세하게 보일 수가 없죠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서 더 자연스러운 선을 얻어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거는 멀게 움직이시고 멀리 있는 거는 멀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지우기만 해도 더 뭔가 자연스러워졌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담장 위에 빛이 있으니까 빛 색깔의 하이라이트가 위에 좀 강렬하게 이렇게 내리쬐기죠 하이라이트로 나무와 담장을 분리합니다 분리 분리 숙소에 담아서 되요 이렇게 형은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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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